안녕하세요 앵쌤입니다 오늘은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유기니아 앵무새 이클레투스죠 왼쪽편에 있는 남자아이가 키위 그리고 오른쪽편에 있는 암크시 체리입니다 안산에서 왔는데 지금 뭐 새장 조립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거의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아무쪼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리와 키위가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리 올라와 업 업 올라와 아 이뻐 아 이뻐 올라와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빨리 딱 잡아 으쌰 자 물 붙어 먹자 올라가 여기 올라와 자 키위에도 올라와 업 업 업 자 올라가 어이구 이뻐 올라왔어 자 올라오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자 키위에도 자 밥 먹고 키위는 배고플텐데 자 올라와 장난치로 나오네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